선생님들 그러면 가지기 싫으시면 이거 이거 누가 30만원에 사가실 분 19호 나왔습니다 19호! 19호 더 없습니까? 안녕 난 홍이라고 해 사용자 지정으로 진짜 최악의! 지난번보다 훨씬 더 최악! 이제 최악입니다 최악 이거보다 더 최악은 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 갑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내가 죽을리가 없어 내비 앱 Matter물 해주는 뒤 넹 ства주라 시청자 앵 때는 집이 없어요 저 이거 걸겠습니다 님들 너 우리집 초대할게 좋아 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 먹는 걸로 하고 말입니다. 저 이거 걸겠습니다. 이거 걸겠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테크놀로지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태양 빛이 이렇게 됩니다. 그림자도 안 생기고요. 이거 하자. 그늘 안 쥔다니까. 그늘 안 쥐. 개쩌랄고. 좋아요. 정말 진짜 좋아요. 아니면 저 이거 걸겠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진공블랜. 선생님들 그러면 가지기 싫으시면 이거 누가 30만 원에 사 가실 분. 이거 딱 한 번 갈아 봤는데요. 사 가실 분 없습니까? 가게에서 쓰려고 했는데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면 이게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쓰는 건데 이걸 매장에서 쓰려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택배비 내가 된다. 이거 30만 원에 제가 팔고요. 그 다음에 또 팔 거 있습니다. 님들 혹시 집에서 칠판 하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터치되고 이게 형이 대단해 주면 애들이 쓸 것 같은데. 아니 유치원 하는 데 없어요? 아니면 뭐 놀이방 공부방 뭐 그런 거나 아니면 회의할 때 이거 있으면 개쩌는데요 이거. 이거 제가 반돈 100만 원 신분가 275만 원짜리. 100만. 중고나라에서 한 번 보십시오. 100만 원. 홍영. 아니 100만 원. 갑자기 중고나라 비자금이 필요하나 봐. 아니 타이어 갈아야 돼. 타이어 지금 다 갈아 놨어. 죄송해요. 그건 비싸네요. 안 사요? 어쨌든 정리해야 된다. 아 다른 거 있어요! 아니 몇 달도 안 돼서 팔 거면 왜 산 거야. 아 아 이거까지 가면 X대는데. 어? 신형 100% 나왔잖아. 아 이건 내 거 못 파네. 아이씨. 이게 왜 튀어나오. 아 옛날 거 어디 갔어. 아이씨. 아 이거 언제 나왔지 이거? 지금 홍고나라 여는 거 더롱다크 내기 시간 끌겠다는 전략적 선택인가요? 아니야 인마.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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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용. 아아. 그럼 아이맥 프로 팔겠습니다. 님들. 제가 요즘에 그 저희 노트북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요즘 잘 안 쓰거든요. 별로 안 비싸요. 630만 원. 애플 케어 걸어놨습니다. 2년. 요거 단돈 400만 원에. 님들 단돈 400만 원에. 아니 도란맨. 아니 엄청 싸지 인마. 아이 중고등 나라에. 아 그러네. 야 우리 왜 이거 하고 있냐 지금. 왜 이거 하고 있지. 그러게. 내가 왜 집에 있는 집기들을. 팔고 있지. 아 이것도 컨텐츠를 하고. 카페에 내가 정리해서 다 올려줄게. 자 내가 잠깐만. 내가 방에 뭐가 있냐면. 한 수십 개 되겠는데. 야. 야. 그럼 홍고나라 내가 진짜 싸게 넣을 테니까. 니네 살면 바로 마찰할래? 자 원하는 게 뭐야. 홍영. 낮은 금액의 상품부터 경매를 해보는 건 어떨까. 아. 공기청정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밥하는 사이에. 0.5cm에 2형 중고 보따리 상하고 있네. 호우호 Journal. 자. 아 렌탈 아닙니다. 렌탈 아닙니다. 저는 렌탈 따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막 방에 가져다 두면. 소음도 적고. 아주 적고. 이게 1개 거든 말입니다. 이게. 집에 2개 있는데. 20만 원에. 아... 싸다 얼마나 쓴 거냐고? 한 10분? 10%입니다. 더 있습니까? 16.5 16.5 16.8 16.8 16.8 8도 안된다 17.5 17.5 19 나왔습니다 19 19 더 없습니까?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19만 25만원 25만원 나왔습니다 25만원 25가 왜 나오지? 25 25 낙찰한다 25 25? 25를 산다고? 이거를 나 20만원 불렀는데? 9시 2분 25 낙찰! 낙찰! 아이디 일단 적어 자! 한 대 더 있습니다 똑같은 거 한 대 더 있어요 당첨자 튀었다고? 아... 그럼 두 대 남았는데요? 두 대 남았는데요? 돈 내로 결정 결제 가능하냐고? 결제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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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러면은 일단 니네 이거 딱 됐으니까 19.5 19.5 20만원 낙찰하겠습니다 낙찰! 낙찰! 좋아! 다음 물건 다음 물건 가겠습니다 자 이거 기본형입니다 예 기본형 기본형 400에 시작하겠습니다 400에 아니 진짜 짠겁니다 400이면 님들 390만원만 더 있으면 아! 니네 돈 없어? 400만원 없어? 야 이거 개쩔어 이거 현존 이거 8K 영상편집까지 순식간에 됩니다 제가 선심 쓰고 400만에 100만 더해서 메이플 500만 매수에 사겠습니다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 난 그것보다 600짜리를 사서 400에 팔아넘기는 홍영의 재정상태가 더 걱정이야 더미헤드 팔겠습니다 더미헤드 10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받으시나요? 비트코인을 왜 받아 미시새끼야 저걸 투수들이 어디다 써봐 니네들 방송하는 사람 없냐? 아 더미헤드가 뭔지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봤지? 10만원부터 안 사요 아 개새끼야 아 뭐야 아니 이게 용도를 듣고도 이게 참 나는 귀찮아서 ASMR 못하겠지만 니넨 할 수 있어 아 용도를 들으니까 넌 쓸모없는 거라고? 아 니넨 도대체 쓸모있는 게 뭐냐? 쓸모있는 거 헤드셋 당장초 2만원부터 갑니다 최저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2만원부터 갑니다 자 2.5 나왔고요 어떤 기능이 있느냐 불 나옵니다 무지개 빛이 납니다 그리고 USB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불이 막 이렇게 무지개로 막 그거 막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7 나왔어요 7 미친 거죠 저 같으면 안 사요 7.0이 안 사요 7 나왔어요 7 자 7 7.1 7.1 병신이죠 지금 제가 병신 인증인데요 7.1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7.1 빤스러워 속이지 마십시오 김우에게 7.5 나왔어요 7.5 7.5 병신이 7.5 7.5 끝내겠습니다 7.5면 그냥 새거 사는게 낫다고 보는데요 물론 지금 새거나 미개봉이라 어차피 상관없지만 말입니다 7.5에 미치겠다 후구들이 판치고 있어 7.5에 끝내겠습니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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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헑- 1개 더 있습니다 2 20000원부터 시작합니다 5.5 낙찰 이번에는 그냥 5.5 낙찰하겠습니다 5.5 쪽지 보내십쇼 주소 제 전화번호 저한테 저한테 트위치 아이디로 5.5에 풍- 이제 두 개 팔았네 자 이제 다음 님들이 님들 보통 투수 뭐합니까? 집에서 방송 보죠 방송을 본다는 것은 바로 보통은 눈과 귀로 듣지 않습니까? 왜 다들 후구들이야 셀프 후구 인증 중이네 이 눈과 귀로 이렇게 딱 듣는다면 보통 이제 뭐 모니터야 다 좋은 거 쓰시지만 이 정도 플래그십은 써줘야 이 정도는 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7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초 A급이고요 이 정도는 써줘야 새 거 아닙니다 제 귓밥 들어가 있어요 그냥 A급이라고 말한 겁니다 제 귓밥 조금 들어가 있는데 청소 깨끗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안 쓰는 이유는 제 대가리가 너무 커가지고 안 맞습니다 14 나왔어요 14 제 물건을 미룰 수 있습니다 홍방장이 쓰는 거 홍방장이 딴 사람도 아니고 14 나왔어요 14 나왔습니다 14 자 정확히 9시 30분에 마감하겠습니다 14번은 컷 하겠습니다 컷 여러분들의 열화같은 성원에 14컷인데 14 누구지? 스튜디오에서 쓰는 그거보다 상위 모델임 나도 70 버전 써봤는데 현악기 반악기 노그만이 좋은 쪽지는 저한테 다 보내주면 됩니다 다음 물건 잠깐만요 저 방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재고 파악 좀 빵장초 아 요것은 좀 님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M9입니다 IRM9인가? 아 니네 살 수 있어 시안은행으로 가능 최저 130 130 그러면 내가 얼마나 팔면 될까 시작가 50 하겠습니다 50 내가 님들 살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51 60 60 나왔어요 60 나왔어요 60 나왔어요 이건 진짜 후회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아마 이건 진짜 거점이다 저 참고로 이거 재질부터 M7하고 M9하고 고민하다가 M9 간거에요 이 이어폰인데 말입니다 이어폰의 장점으로 따질 것 같으면 프로용입니다 프로용 그만큼 잘 들린다는 것이고요 아 이어폰입니다 이어폰 이어폰이고 이게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어요 마그네슘 그러니까 발로 집 밟아도 안 깨집니다 음악 작업용이면 거의 급한황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됩니다 이게 아주 세밀한 소리가 다 들리는 예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듣는데 진짜 너무 과감 없어서 이게 시발 내 목소리가 진짜 하구나 다 요렇게 다 돼있어요 자 그래서 귓밥 포함입니까? 미포함입니까? 귓밥 포함입니다 여기서 맞는 거 제가 두 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발 저랑 귀 크기가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요 귓구녕 크기가 안 맞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프로로 뛰는 사람들도 이거 사면 인정받습니다 거의 50만원 이상짜리 잘 못써요 예 저거 이거 진짜 프로용 급한황입니다 아 65 이상 없습니까? 65? 어 니들 대팔해도 이게 훨씬 이득일텐데 자 낙찰! 자 낙찰! 자 73만원! 자 국문학과 대학원생한테 자 낙찰됐습니다 다음 물건은 얼마인가요? 기자금 조성 홍보나라 경례 다시 시작하시죠 JBL 중에서도 요 모델 검은색인데 색깔이야 아무데나 끌 수도 있고 아무데나 무지개 색깔로 바꿀 수 있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 방수기능 예 방수기능 요거 그대로입니다 요거 그대로 예 괜찮지 않습니까 님들 최저 16만 8천원이니까 저거 놔뒀음 20와트라서 야외에서도 들을 때 출력 괜찮게 나옴 50,000원 자 시작과 50,000원 하겠습니다 50,000원 10 나왔어요 10 10 땅땅땅 하겠습니다 10 5WL4674 블루투스 스피커 10만원 10만원에 낙찰 아 잘 사진거에요 캡쳐봇 없냐고? 말씀 잘하셨습니다 2만원부터 하겠습니다 흠흠흠 요겁니다 요거 요거 홍고나라의 만물상점 9.9에 낙찰하겠습니다 9.9에 균아 ZM 그래픽카드 없냐고? 1070 Ti 하나 있는데 1070 Ti 1070 TI 1070 1070 1070 Ti 1070 ti 1070 Ti 구성 1070 Ti이 어디 붙어 있었는지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중계용 PC 중계용 PC는 게임을 안하는 PC예요. 게임을 안하는 PC에 1년 반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시작하죠. 자, 1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고가가 30대 초반인데 채굴용인지 아닌지 몰라서 불안함. 근데 홍방장은 채굴용은 아니라 확증은 있으니까 아유, 저는 물건 같은 걸로 거짓말 안하는 사람이에요, 믿들아. 그럼 35만원에 낙찰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35만원에 1070Ti 낙찰 참고로 2060은 불량 발생 확률이 높은 편이나 1070T는 불량률이 낮아서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긴, 나는 많이 켜놓으니까 터지거나 이런 적이 없지? 홍영이 조금 깎아달라고? 아, 그래. 이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내가 30만원으로 깎아줄게. 30만원 낙찰 쾅쾅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란 게 있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낙찰된 사람들은 자기가 뭐 낙찰됐는지랑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아, 비밀번호는 아니고 이쪽이 뭐야 주소 네, 주소 그 다음에 그거 이거 채터박스 채터박스 야 돈을 결제로 결제완 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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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일단 이거 공기청정기 들고 가야 된다. 가져가야 돼. 네, 가져가야 돼. 위에 참고로 스티커도 안 뗀 새 거야. 게임 그거 찔끔하고 그만이냐는 인마 어? 다음 상품은 내가 내일 좀 도구할게. 어, 끝방송 다음부터 더 더 좋은 상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진짜 아이메이플을 좀 방장아 유튜브 잘 되나? 안 됩니다. 메이플 500만 매수에 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